일상의 의문을 차단하는 고정관념 밝은 성격인가? 어두운 성격인가? 소극적인가? 아니면 적극적인가? 누구나 자신의 성격이 어떤지 규정지어 말하지만 그것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두운 성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를 댈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꺼려진다.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게 좋다. 금방 우울해진다. 같은 이유를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 행동을 선택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다. 그 행동이 쌓여서 완성된 것을 두고 나는 어두운 성격이야 라고 믿을 뿐이다. 성격은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 끝까지 파고들었을 때 아무 근거가 없다고 밝혀지는 믿음을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고정관념은 항상 착용하고 있어서 몸의 일부처럼 돼버려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안경과 같다. 그런데 당사자는 그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고정관념의 정의는 자신도 착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단정하고 확신해버리는 마음의 착용이다. 고정관념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너무나 자명한 이치고 당연해서 그것이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전제로 삼아버린다.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근거를 따질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요컨대 너무 당연해서 그것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거나 근거를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전제로 삼는 것. 그것이 고정관념이다. 명문대학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직하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명문대학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직한 이들 중에서도 회사에서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 이직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돈을 벌기 시작해 일찌감치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 사람도 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등급이나 회사의 규모가 아니다. 또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고정관념이다. 돈은 그저 종이일 뿐이다. 모두가 신뢰하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종이를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고정관념일 뿐이다. 고정관념대로 살면 인생이 단순해진다. 왜 사람은 고정관념을 가지는 걸까? 고정관념이 뇌의 부담을 줄여주므로 편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고정관념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옷을 입어야 하나, 가족을 믿어야 하나, 식사는 해야 하나, 라는 것부터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그동안의 경험이 만들어낸 일종의 고정관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보다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고정관념을 갖는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면 외라는 의심의 고리를 적당한 곳에서 끊어낼 필요가 있다. 어린아이들은 고정관념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어른들에게 외라는 질문을 반복한다. 자동차는 왜 빨라, 아빠는 왜 회사에 가, 해는 왜 둥적에 섰다, 어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도 아이들은 일일이 외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어른들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아이들의 질문을 적당한 곳에서 멈추게 할 필요성을 느낀다. 자녀, 왜 유치원에 가야 하는 거야? 부모, 유치원에 가야 초등학교에 갈 수 있거든. 자녀, 왜 초등학교에 가는 거야? 부모, 공부하려고 가는 거야. 자녀, 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부모, 그건 꼭 해야 하니까 그만 물어보고 가서 자. 아마도 많은 사람이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와 이런 식의 대화를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왜, 어째서 라고 근거를 찾아 영원히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무한 후퇴라고 한다. 아이는 왜 라는 말을 반복하면 결국 최종적인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의문에 궁극적인 답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질문을 중단시킨다. 그러면 자신의 의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듣지 못한 아이는 의아해하면서도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것이 고정관념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와 같은 다양한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나고 자라는 꼬리표도 사회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일 뿐이다.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데 합리적인 근거가 없듯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 중 많은 것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그림은 보는 사람에 따라 노파로 보이기도 하고 젊은 여성으로 보이기도 한다. 같은 그림인데도 다르게 보인다는 점에서 각자의 생각과 사고 방식의 사모를 바라보는 시각에 얼마나 큰 편견을 부여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사물을 인지할 때 자신만의 필터를 통해 바라보게 된다. 필터가 활성화되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외의 정보는 그저 배경으로 전락한다. 이 그림에서 노파와 젊은 여성을 동시에 보기는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사람은 정보를 모아서 질서를 만들어내므로써 불안절한 데이터에서 완전한 의미를 읽어내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 과정은 마음의 필터를 통해 진행된다. 자신에게 편리한 질서를 만들어내므로써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완전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사고 패턴부터 바꾸자. 성공한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바로 행동력이다. 그리고 행동이 빠른 이유는 생각력, 즉 훈련된 사고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진 사람은 행동에도 막힘이 없다. 빠르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 있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 반면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 부정적인 사고 패턴위에는 그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비합리적이고 편협하며 지나치게 극단적이다. 어떤 일이 미래의 성공 또는 실패할 확률이 50%라고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패턴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사고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자신한다. 둘째,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부정적 사고 패턴이 습관화되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든 부정적으로 인식해 자신감을 잃고 무력감에 빠져 새로운 일을 시도할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이 어떤 부정적 사고 패턴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평소 말하는 습관을 관찰해보자. 부정적인 생각을 합리적으로 반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안 될 것처럼 느껴진다면 왜 안 된다는 거지? 정말 안 될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등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가설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면 부정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두려움 없이 행동한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커서 행동하기를 망설인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움의 정체를 알고 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두려움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갖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우리가 두려울 때 느끼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 생물학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한다. 즉, 캄캄한 곳에 혼자 있을 때, 무서운 동물이 앞에 있을 때, 수술을 앞뒀을 때, 현재를 변화시킬 목표를 세워야 할 때 모두 똑같은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두려움은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의 정보를 알려준다. 만약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그저 하나의 정보로 대할 수 있다면, 지금 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은 준비와 지식을 통해서도 감소시킬 수 있다. 길이 보이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두려움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된다. 어딘가를 처음 갈 때 무작정 나서지 않고,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보며 길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미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커진다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보자. 이 책을 차근차근 읽으며, 머릿속 생각들을 잘 정리해보고 실행해 옮겨보자.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어느새 용기와 자신감으로 바뀔 것이다. 그동안 생각 정리가 어려웠던 이유와 해결체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머릿속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막상 생각 정리를 하려고 하면, 무슨 생각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거나 아예 하얘진다. 이렇게 생각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상대방의 머릿속은 물론이고, 내 머릿속조차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 정리는 집안 정리와는 다르다. 내가 만든 정리의 원리 중 나 분배가 있다. 나열, 분류, 배열의 줄임말로 모든 정리는 이 세 가지 순서로 진행된다. 집 정리할 때를 생각해보자. 우선 집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전부 꺼내 나열한다. 그런 다음 같은 물건들끼리 분류한다. 옷 정리를 한다면 여름옷은 여름옷끼리, 겨울옷은 겨울옷끼리, 그릇 정리라면 밥그릇은 밥그릇끼리, 국그릇은 국그릇끼리 분류하는 것이다. 그 다음 배열을 한다. 자주 입는 옷은 잘 보이는 곳에, 자주 쓰는 그릇은 손이 닿기 쉬운 선반에 우선 순위를 생각해 배열하는 것이다. 집안에 있는 쓰레기나 물건들은 눈에 확실하게 보인다. 보이는 물건을 버리거나 분류하거나 위치를 바꾸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집 정리는 대개 못한다기보다는 귀찮아서 안 하는 쪽에 가깝다. 그런데 생각 정리는 어떤가? 안 한다기보다는 못하는 쪽에 더 가깝다.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어렵다. 사실 알고 보면 생각 정리도 집안 정리와 마찬가지로 나분배의 원리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스케줄 관리를 생각해보자. 먼저 해야 할 일을 나열한 다음 업무, 일상, 학업 등으로 분류한다. 그러고 나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 순서로 배열하면 된다. 이처럼 생각 정리 또한 생각들을 나열하고 분류하고 배열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다만 이 과정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생각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머리로만 정리하려 하고 손은 잘 활용하지 않는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메모나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다. 물론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같은 단순한 의사결정은 머리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어떨까? 회사의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 방안을 세워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머리로만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덧셈이나 뺄셈 같은 간단한 문제는 암산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숫자가 커지고 문제가 복잡해지면 머릿속 계산만으로는 답을 내기가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머리를 쓸 땐 손을 함께 써야 한다. 손으로 쓰면서 생각을 시각화하는 게 필요하다. 엑스레이로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기에 몸속병을 치료할 수 있듯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서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생각 정리가 쉬워진다. 둘째, 생각은 금방 휘발되어 사라진다. 생각을 정리할 때 어딘가에 쓰면서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생각이 금방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뇌에는 작업 영역인 워킹 메모리가 있다. 워킹 메모리는 뇌에 입력된 정보를 몇 초 혹은 30초 정도의 짧은 시간만 보존하면서 그동안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하거나 계산하거나 판단하는 등의 작업을 한다. 정보처리가 끝나면 바로 삭제한 다음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는다. 이런 기억 시스템은 컴퓨터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다. 하드디스크는 뇌에서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것과 같고 램은 일시적 저장소인 워킹 메모리와 같다. 컴퓨터와 똑같은 정보처리 과정이 우리 내에서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바로 기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떠올리려고 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생각의 휘발성을 알고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메모한다. 또 어디에서든 메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다. 심지어 샤워를 하면서도 기록할 수 있도록 샤워실에까지 녹음기를 두는 사람도 있다. 나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잠을 자다가 꿈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침대 옆에도 메모장을 둔다. 가방에는 늘 작은 메모장이 들어있다. 대부분의 경우 메모관리 애플리케이션 에버노트를 활용해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메모를 해둔다. 급한 경우 카카오톡의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기도 한다. 책을 읽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옆에게 메모하고 이동 중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기록해둔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결과는 메모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무리 작은 아이디어도 모이면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나 역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메모를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단순히 메모와 기록을 많이 한다고 생각 정리를 잘할 수 있게 될까. 냉장고에 요리 재료가 많다고 요리가 저절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 생각, 정보, 지시, 아이디어 등은 기본이다. 여기에 요리를 할 수 있는 도구, 생각정리 툴과 레시피, 생각정리 방법가 있어야 한다. 생각정리에는 생각을 비우는 정리, 생각을 보관하는 정리, 생각을 설계하는 정리가 있다. 이 책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생각정리는 단순히 비우기만 하는 정리가 아니다. 그저 많이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리도 아니다. 생각을 더 쓸모있게 만들어내는 정리, 즉 생각을 설계하는 정리다. 그런데 생각 설계는 단순히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디자이너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툴을 사용하듯 생각을 설계하는 정리를 할 때는 생각정리 툴이 있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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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